안녕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약간 야외 나와서 성산 쪽에 야외 나와서 풀밭에도 좀 앉아서 이렇게 바다를 좀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광치기 해변 근처 거든요 산책구직 하룩 해변이고 광치기 해변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내려가서 해변장 잠깐 보고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이렇게 내려와 봤는데 이런 돌들이 좀 신기하죠 이렇게 어떻게 이런식으로 돌이 되어 있는지 근데 제주도는 원래 화산섬이잖아요 화산섬이라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돌들이 좀 특이하고 아 특이하다기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용암을 좀 이렇게 용암을 내렸다가 식혔다가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된 것 같아요 막 이런 송살인가 뭔가 이들 막 헤엄쳐 나가잖아요 저런 물고기들 그러면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제주도야 제주도의 매력이죠 용암이 흘러내려서 식었을때 딱 이렇게 되는거죠 용암이 식고 되는거죠 정말 레전드죠 그런 환경을 봤을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운동하러 갔다면서요. 운동하러 갔다면서요. 운동하러 갔다면서요.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 운동하러 갔다면서요. 운동 잘하셨어요? 운동하러 갔다면서요. 운동하러 갔다면서요. 운동 Thanks. 운동하시기 침 맞고 부완뜨고 했죠? 응 여기 어깨 오른쪽 목에 침 맞았어요? 응 이제 내일 먹어요 그냥 피해 가네 나도 오케이 선생님 오늘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요 어그네 밥해주고 맛있어 맛있어 여기 깍둑이 났거든요 맛있네 음 맛있어 고맙습니다